전도서 12장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.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래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.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.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.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끌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. 내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의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.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바 끈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.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. 설교자가 외친다.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.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. 설교자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였다. 또 그는 탐구하고 연구하여 많은 경구들을 만들었다. 설교자는 격려를 주는 말을 탐구하여 찾았다. 그래서 그가 기록한 교훈은 정직하며 진실하다.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. 내 아들아 이런 말씀에 더하여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.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.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분의 명력을 지켜라.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.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.